저기, 잠깐만. 목 안 말라? 아까 저기 사장님 주신 건데? 아까 저기 사장님 주신 건데? 아까 저기 사장님 주신 건데? 너 떨면서 나 주는 거지? 아니야, 너 먹으라고 내가 준 거야. 좀 이따 먹어야지. 많이 했다, 이거 봐. 한 50m는 했어, 지금. 그럼, 많이 했지. 이게 역동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지? 응. 뭐냐, 내가 나 먹으려고 까는 게 아니야. 아니야, 괜찮아. 지금 갑자기 이렇게. 야, 내가. 내가 오랜만에 널 봤는데. 재석아, 괜찮아. 이거 한 번 먹어. 한 입 먹어. 한 입 해. 괜찮아. 너 또 입술 조질까봐 안 먹으려고 그런 거지? 내가 너 모를 것 같아? 마음만 받을게. 마음만 받을게. 너 진짜 변하지 않았구나, 예나 지금이나. 입이 최적화되어 있네. 야, 이게 보통 먹으려면 그냥 다 먹는데. 입이 벌써 마중을 나오네. 야, 근데 너무 맛있다, 이거. 이거 봐. 음. 어우, 잘 먹네. 이야, 음. 야, 뭐냐. 진짜 맛있다. 너무 좋다. 맛있나 보지? 계속 먹는데. 내가 웬만하면 먹다 말 건데. 맛있나 봐? 응? 야, 진짜 맛있다. 오늘 형은 녹화하러 간다니까 뭐 얘기 안 해? 좋겠다, 그러지. 왜? 너 보니까. 아, 진짜? 응. 형한테 안부 좀 전해. 뭐라고 전할까? 형 잘 지내시냐고. 야, 뭐 그것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니? 아니, 멘트를 줘야 돼. 멘트를 줘야 돼. 아, 멘트를 줘야 돼. 너 진짜 융통성 없이 이럴 거야? 너 이거 다 먹었어, 이렇게 큰 걸? 다 먹었지, 금방 먹어. 더 줘? 아니야, 배불러. 봐봐, 제자 봐봐. 다 묻잖아. 응. 그러니까. 너는 안 묻었어. 이게 최적화됐어, 이게 먹는데. 옆에서 보니까. 이게 뭐냐. 이게 뭔데. 이게 뭐야. 너 내 입 나왔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이게 딱 물기 딱 좋게. 야, 이거 시원하지? 아, 좋다. 이게 가을이야, 원희야. 이거 가을을. 나도 알지. 내가 그럼 이게 여름이래? 너 변했다. 정말 너 변했다. 이게 가을, 누가 먼저 가을이야. 이게 가을이야, 원희야. 어서 놀러와. 놀러와. 밥상머리에서 좀 가만히 있어. 야, 오늘은 김헌이 유재석에 놀다가야. 너나 놀다가야. 일하다가. 야, 이 하늘 봐라. 양떼구름 봐라, 양떼구름. 뭐가 양떼구름이야? 대충 얘기해. 이게 양떼야. 내가 아는 구름이 뭉개구름하고 양떼구름밖에 없어. 너무 좋다. 사진 모시네.